트로트계의 걸그룹 오르라이 무대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르라이가 패스 아마도 남자들이 놀아 일어나서 좋아 아프다 아프다 뭐든 말할 수 없는 울림이 아마도 내 사랑을 흘려야 돼 아마도 내 사랑을 흘려야 돼 아마도 내 사랑을 흘려야 돼 어떻게 말해라까 아마도 내 사랑을 흘려야 돼 또 다른 면을 흘려야 돼 왜 눈치 입만치기 내버릴까 그렇게 미래를 볼까 지금 내 마음이 오늘은 말할 거야 내 눈에 를 살아 내 사랑을 내 파는 내 꿈을 할 때 아니야 내 눈에 를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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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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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러 가요 이런 거 하는가 봐요 가득하게 내 순간 가득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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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자리를 좀 입어만 하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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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는 걸 수 없는 소리 목소리가 나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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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오로라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로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조금 특별하고 귀엽고 깜찍하게 인사를 드려봤는데 귀엽죠? 분위기가 좀 별로였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귀엽죠?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도 아주 후끈후끈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저희 오로라와 함께 따따불로 더욱더 신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는 의미에서 따따불 지금 바로 돌려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어휴! 攝수 주세요!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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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너무 웃고 방송해 네가 웃고있니 네가 웃고있니 네가 지지니 하지만 너를 사랑해 뭐라고요? 흑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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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 주소해 나 주는 날은 너를 위해 조언해 줄 거야 예예예 rerrences in 살살 상자 제не연 그렇다고 나는 잘 들리지 않잖아 법을 흘려도 법을 끊어도 연애는 대충 지켰어 오전에 그저 한 잔 것 같아 그녀만 원하려도 또 한 속에 심장 흔들기 미니가 통치기 심한 너를 사랑해 한 번 더요! 상도에 오 donne 해줍야 – 별 empty 해줍야 – 별 empty 이쁘게 낮은 날의 너를 위해 기쁩니다न자에게 내게 생각 custод 와주 City 안을 NORMOD 와 puros 아타불러 살아가고 싶어 아타불러 다타불러까지 나의 가슴ю 시험ruk 아타불러 다타불러까지 나의 가슴을 지켜 안을 나는 너를 위해 전부 다 출 거야 예예예 아타불러 다타불러까지도 아타불러 다타불러까지 나의 가슴 아침밤은 오늘 밤에 담밤을요 사랑하고 싶어 담밤을요 사랑하고 싶어 담밤을 앵콜 소리도 들리고 벌써 반응이 이렇게 좋으니까 저희가 신나는 메들리한 곡 안 들려드리고 갈 수 없고요 그렇죠 여러분? 저희와 같이 즐길 준비 되셨어요? 앞분들만 된 것 같아요 뒤에 저기 멀리까지 계시는데 뒷분들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곡 신나게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신나게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 곡인데 시원하게 앵콜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? 자 앵콜 원하신 분들 앵콜 세 분 시작!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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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좋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지금까지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겁게 즐기는 시간이에요 같이 일어나셔서 가수 치시면서 즐기십시다 가자 와우 des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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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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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